안녕하세요. 저는 오는 10월에 결혼하는 33살 예비 신랑 장호승이라고 합니다. 주홍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. 우리 행복하자. 오빠만 믿고 따라와. 끝에 추신 후니아님도 빨리 결혼하세요. 제가 이 호승씨에게 축가를 불러드리려고 찰랑 장호승 스태프랑 중학교 6학년에도 절친이 즐거운 거라고 합니다. 저보다 길 갈 줄 알았는데 빨리 가서 풀어주자. 무룩하게 잘 살아. 그렇게 해나도 몇 가지 다 정복한 생각이 들어 그 때가 너랑 내 마음이지 너랑 같이 없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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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